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조언 중 하나는 궁극의 조용함, 고요함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맨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뜻으로 이해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뜻이 조금 더 깊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 고요함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마이클 싱어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읽고부터입니다. 생각과의 동일시에서 처음 분리되어 생각이란 것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온몸으로 느꼈는데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각을 대상화해서 보게 되고 감정과 행동, 느낌들을 관찰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집중력이 대단하지도 않아서 몸에 익히고 나중에 또 써먹고 하려면 굉장히 오래 반복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복을 하더라도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고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 생각이 잦아드는 경험이 추가되면서 고요함이 주는 평온함과 가벼움, 안정감을 경험하게 됐죠. 마음이 비워질수록 더 빨리 배우고 습득하고 습득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도 올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각의 능력이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아니라 삶 전반을 이해하는 어떤 의식상태의 변화라고 할 만해서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지만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에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이 안으로 향하게 된 계기는 마이클 싱어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생각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거였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을 하고 잠들어서 꿈에서도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생각으로 시끄럽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제 1장 마음의 소리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그것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주절됐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기나 한 것일까? 무슨 말이야? 내가 머릿속에서 무슨 말이 들린다는 말이야? 바로 지금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생각이 머릿속에서 말하고 있지.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 어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린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지만 계속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짓거려 된다.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주절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혼자서 말하고 자기가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기도 전에 뻔히 알 텐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짓거리는 걸까? 짓거리는 것도 당신이고 듣는 것도 당신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혼자서 입씨름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 승부가 나기나 할까? 여기서 잠시 내 생각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 지금 뭐하는 거야?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2초 다시 시작 생각 안 하려니까 더 생각이 올라오네? 1초 오기가 생겨서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5초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생각이 많은 것이 거북해졌습니다. 생각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생각에 내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는 충격을 느낀다. 그것에 입을 다물게 하려고 헛되이 소리를 질러보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곧 그것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게 지르는 소리일 뿐임을 깨닫는다. 생각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면 그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서 또 다른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생각을 조용히 시키는 것도 생각으로 조용히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죠. 생각을 조용히 시키는 건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 문장들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것의 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 끊임없는 짓거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서 물러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그저 그 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리 기계라고 생각하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라. 사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 말라.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그것이 짓거릴 때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게 지금 안녕 하고 말하게 하라. 그것을 몇 번 되풀이해보라. 속으로 크게 소리쳐보라. 자신이 속에서 안녕 하고 말하는 게 들리는가? 물론 들린다.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다. 문제는 목소리가 안녕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만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하는 것은 목소리이고 듣는 것이 당신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예컨대 화분과 사진과 책이 있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 이 중에 어느 게 당신이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느 것도 아니요. 나는 나는 내 앞에 놓인 저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당신이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놓든 상관없소. 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일 테니까. 알겠는가? 이것은 이런 저런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그것이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자신이고 어떤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객관성을 놓쳐버린다. 당신은 목소리가 좋게 말하는 쪽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싶을 테지만 그것도 매한가지로 짓거리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것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쏙 든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생각이라는 것을 나의 일부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은 저 밖에 보이는 나무나 구름이나 음식처럼 나와 분리된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는 생애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생각 생각과 그 생각을 지켜보는 무엇으로 분리가 된 거죠. 지금에서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제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기도 했고 이것이 깨달음인가 할 정도 였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자 이젠 내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됐고 특정 상황마다 올라오는 감정의 느낌들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찰을 계속 하다보니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어떤 패턴들이 보이더라구요. 나라고 알고 있던 것들의 실시간 변화들이 알아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을 짜내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게 되고 명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걸 배웁니다.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통과시키고 놓아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움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관련된 책과 선생님들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기까지 오늘은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시선이 내면을 향하도록 바뀌게 된 계기를 돌아봤는데요. 동일시에서 분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 마음을 탐구하는 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풀어야 할 숙제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스스로 경험해 본 수준으로만 선생님들의 말씀이 해석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야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면서 재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해석하더라도 저 스스로 그 경험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은 많이 또 자주 듣되 해석을 해보기도 하겠지만 해석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놓는 정도만 하고 저 스스로 마음을 비워도 보고 고요해지기도 하고 시끄러워지기도 하면서 관찰하고 탐구하고 쉬어도 보는 것이 제가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알아차림으로 가슴이 열리는 것에 대한 관찰 그리고 생각이 고요해졌을 때 감각들마저도 고요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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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ting 고요해집니다. 사랑합니다. 산업이 강하지 아예 고요해집니다.